저는 이제 친구의 작업실을 갈 거예요 대본 외워봤어? 아니? 너무 당당해? 시간 되는데 이거? 나 요즘 바빠 약속이 많구나 연말이라 아니 그냥 정리하느라고 정리? 연말정리 연말정리 사람정리? 주인 없는 작업실이 혼자 와있네 소독해주세요 와 너 되게 빨리 왔다 아 이거 귀여워 아 다이어트 하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 야 연말인데 좀 다이어트야 맛있다 와 더블 더블 이건 비주얼 보여줘야 돼 야 맛있다 그치? 아 배불러요 쉐이크를 시키면 디저트까지 한 번에 해결해 주겠다 먹으면서 해결해 주거든 맛있었다 어 맛있었다 아주 굿 초이스였어 그치? 나 배불러서 이제 푸트커마 올 거야 그럼 노래 또 안 하겠네? 노래 또 졸린 노랜데 먹고 집에 가면 진짜 웃기겠다 어제 그거 MR은 똑같은 거지? 응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생각이 처음에 없는 거 같은데 9시 가자 드디어 빙고 같아 월게 아아 순수 순수 어머 나 뭐 잡아 붕구 같아 꼭 마지막 테이크가 제일 잘해 나는 날 힘들게 해야 잘하나? 난 좀 피곤해야 잘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 차를 만들어 막아야 돼 우린 오빠 어떡해 이게 안 껴져서 이게 이렇게 도와줘 잡아줄게 한쪽은 네가 잡아 양갱이 작업실이 가잖아 재밌어 왜 여태 안했는지 몰라 한 번 만들어? 양갱이는 만들고 싶어해, 근데 만들고 싶지 12월 31일 같지도 않아 뭐 같아, 그럼? 9월 12일? 엄마, 나 강원도 가 관심 없어? 나랑 같이 가 촬영하러 가는 거야 관심이 왜 없어? 관심 많지? 나 무지무지 추운데, 야외 촬영이니? 나 감기 들어, 어떡할래? 뭐 그래? 팝콘 오, 좋다 나 너무 좋아 TV 사는 캠핑 작년에 2019년이었지? 아직까진 한 점도 신문했어 넷플릭스 하면 딱이네 미안해, TV 봐 케이블만 연결하면 볼 수 없는데 엄마! 애들이 우리 집 TV 욕해, 맨날 아니에요, 아니에요 또 이거 아니야, 아니야 오늘 1월 1일이고 만더콕을 먹을 거예요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수자! 잘 먹겠어 맛있다 나 한 살 더 먹어? 아, 뜨거워! 맛있다 맛있다 엄마, 나는 할 일 있어 너 저거 해 저거 선반 조립해야 돼 저거 선반 조립해야 돼 응 옷 놓을 선반장을 조립해야 돼요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? 하나, 둘, 셋, 넷 하나, 둘, 셋, 넷 으악 우와 일단 이렇게 했어 왜 이게 있는 거야? 이유가 있어 그리고 심지어 이 그림에는 이 모양이 없잖아 아, 있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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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반장을 조립하고 창문 밖을 봤는데 노을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뒷동산으로 산책을 잠깐 엄마랑 빨리 급하게 나가올 것 같아 해줬.. 지었나? 엄마, 모자 좀 나 써보고 싶어 보여줄게요 넌 왜 나오기만 하면 내꺼 뺏었으냐 That's cute 우와 엄마, 이거 짱다 내가 써야겠다 또 놓치는 거 아니야? 뭐 다들 그렇겠지만 마스크 때문에 막 볼이랑 턱이랑 이런데 막 뼈로 지나 뭐 여기 있어 Why not speak? 똑똑 근데 볼에 나면 엄마 누가 나 좋아하는 거야 어 너 그럼 항상 나 있어야 되겠다 내가 항상 좋아하니까 진짜 엄마만이 할 수 있는 말이다 그럼 엄마 구름에 다 가려졌어 저 강원도에서 제주도로 바뀌어가지고 저 나 제주도도 출고 없었다 아무튼 수케이스를 가져올게요 이 방이니까 작은 걸 하면 되겠지? 제주도 맛집을 검색해볼까? 제주도는 내가 촬영하러 가봤고 제대로 놀아본 적은 없는데 이번에도 촬영이잖아요 제주도 애월? 애월 애월? 애월? 2021년은 좀 느리게 갔으면 좋겠다 그치? 나도 스무 살 땐 스물여덟이 되게 많은 줄 알았어 요즘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요즘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30대도 여전히 20대가 다 어려 어린 것 같아 아니 이게 혼자 말하니까 자꾸 반말을 안 해? 죄송해요 아 아 아 아 기본 티를 챙겨가야 돼 이것도 귀여울 것 같아 이거 솜사탕 귀엽다 이것도 챙길 거예요 되게 화상해지네 그 후디 편하게 내가 옛날에 편한 옷 중에 네가 좋다고 네가 클라젯을 가져간 옷 뭔지? 그 베이지 자켓? 응 20대? 네? 네 나이 정도 될까? 거짓말 보여줄게요 뭐 20년 됐다고? 20년 더 됐어 90년대 early 90년대 내가 왜냐면 수정 옷이 클라식하잖아 그럼 스타일이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클라식한 건 언제라도 꺼내 입을 수 있는 거야 어쨌든 저거 내 클라젯에서 가져간 지가 수년 됐지 않아 안 돌아 비타민 향균 물티슈 너가 좀 읽고 나 별로 챙길 게 없어 2박밖에 안 해 그리고 파자마랑 속옷은 여기에 넣고 갈 거예요 나으니 배터리 물티슈 고수 자마자 고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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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